안녕하세요 오늘은 식감이 기가 막힌 특별한 냉채 감자 냉채 야물딱치게 만들어 볼게요 감자 중간 크기로 1개반 150g은 적당히 얇은 채로 곱게 썰어 줍니다 채가 굵지 않아야 겨자소스에 흠뻑 젖어 아삭하면서 양념과 겉돌지 않아 맛있습니다 곱게 썰은 감자채는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찬물에 담궈 전분기를 빼내도록 합니다 이어 냉채에 들어갈 채소 양파 1분의 1개 80g은 얇게 채썰기 아삭한 오이고추 2개는 씨를 발라내놓 채썰기 알록달록한 노랑파프리카 빨강파프리카 역시 채썰기입니다 이때 채소는 신선하면서 상큼한 것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해도 좋습니다 오색찬란하게 예쁘게 썰어놓은 채소는 양파는 매운맛을 빼주고 각각의 채소는 더욱 파릇하면서 색감이 살도록 식초 희석한 물에 잠시 담궈두도록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딱 좋은 코끝증하면서 새콤달콤한 겨자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진간장 1큰술과 매실액 4큰술, 식초 3큰술, 마늘은 듬뿍 넣어야 맛있습니다 1큰술과 올리고당 1큰술 반, 통깨 3큰술을 갈아서 준비해 놓습니다 마늘과 갈아준 통깨가 듬뿍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이어 후추 약간과 겨자의 양은 취향에 맞게 넣습니다 겨자 수북히 2티스푼을 넣은 후 겨자가 잘 풀어지도록 저어주고 소스를 완성합니다 전분 씻어낸 감자채는 물에 한번 헹구어 채에 받쳐두고 식초물에 담궈두었던 채소 역시 물에 한번 헹구어 채에 받쳐둡니다 감자 냉채는 어떤 맛일까 기대하면서 물기 빠진 감자채와 채소를 볼에 담고 알록달록한 색감을 눈으로 한번 확인한 후 만들어 놓은 겨자소스를 부어주고 갈아 놓은 통깨를 뿌려줍니다 이어 설렁설렁 묻혀주면서 얼른 한입 먹어봅니다 톡 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오이의 아삭함은 저리가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라서 왠지 신선하고 냉장고에 두었다 차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감자 냉채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